이거 점프해, 물고기가. 물고기 점프한다고, 그거. 이번엔 하나로 나아가는 25이, 한테는 너가 좋아서 눈이 scan을때는 3의 말을 믿는데. ! 네! ! ! 와우! 예이! 우와! 엄청 신기하다. 엔젤피시다. 이렇게 넓은 데다가 키워야 되는데. 진짜 조그맣다. 새끼다. 완전. 새끼일 거 있어. 우와 이거 아름답다. 야 이거 엄청 아름답다. 봐봐. 나 이게 돼. 나 이게 돼. 배타는 원래 다. 어? 색깔 많이 봐봐. 진짜 화려하다. 이거 봐. 블랙고스트 그래. 우와. 이것도 청소물고기 같은 거 아니야? 청소물고기 같은데? 우와. 멋있다. 아빠. 응? 블랙. 왜 그래? 새우 써. 아 근데 얘네들은. 어? 이거 이거 블랙이다. 새우 오빠 블랙이야. 우와 신기해. 블루 블루잖아. 아 블루야? 그렇지. 알파롱? 알파롱? 알파롱이란 것도 있네? 어 이거 봐. 저기야 이거 봐. 얘네들이. 예. 얘네들을 다 하자. 아니 지금 집에 엔젤핏이 있는데. 엔젤핏이라 하는데. 어. 따로 놔야 되겠다. 어. 따로 놔야 되겠다. 아잇. 아잇. 나 이거 진짜 신기해 봐봐. 팬더코리래. 팬더 모양이래. 강아리같이. 네에에에에 진짜로. 강아리같이. 이게 코리 종류예요? 그.. 코리에요? 응. 코리같이. 뭐하는지. 뭐하는지. 오 되게 귀엽지. 모양 봐봐. 발발 발발 발발. 와 커피 셔플리 엄청 많다. 워싱턴 asseem 삼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그 다음에 과장대는 가만히 있고 똥만 올라올 정도로 소류를 조절을 해주시면서 통수해주시는 거예요. 근데 물고기 들어가면 어떡해. 물고기 빵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괜찮아요. 그리고 진짜 새끼 물고기가 이렇게 하다가 나올 것 같으면 여기 막아주시면 소리 안 통하니까 안 올라오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열어서. 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. 네. 위에 조금씩 진동성소시 생각하세요. 이건 없어요. 이건 없어요. 이 관은 없어요. 관이 없으면 청소가 불러내야지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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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